아 진짜 얼마나 더 걸어야 돼요 다리에 알이 베겼어 너무 많이 걸어 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어 주찌 닥터린 입니다 너무 많이 걸었더니 다리에 알이 베써 라는 건데 여러분의 상상을 산산조각 내는 문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은 쪼루 쪼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쪼루가 길을 걷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결과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어 뒤에 결과를 더할 수 없으니까 동사를 한 번 더 반복해서 쪼두어라 많이 걸었다 라는 이 결과를 더해줬어요 그래서 쪼루 쪼두어라 이거 통째로 기억해 두세요 많이 걸었다 라는 뜻입니다 쪼두어라고 했는데 쪼두어는 종아리를 뜻합니다 쪼두어가 전체적인 다리 잖아요 쪼두어의 종아리 쪼덩더헌 이라고 했어요 알이 베기다 라는 그 직접적인 표현은 없고요 이게 쪼덩이라는 게 쪼누이 약간 시리고 시큰하게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에다가 쪼누 사용하게 되면 근육통을 뜻해요 이 알이 베겼다라는 게 근육통이잖아요 그래서 쪼덩을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어? 이 뒤에 더가 있고 헌이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정도 부어입니다 막 쪼개서 생각하지 마시고 더헌 통째로 생각하세요 네 헌텅 그러면은 매우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 텅 더헌 이것도 매우 아프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 통째로 같이 기억해 두면 좋은 게 더헌 말고 더야우밍도 있습니다 더헌보다 정말 정도가 센 거죠 죽을 만큼이니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많이 뭐뭐 했다 라고 할 때 쪼두어라 많이 걸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더헌 하고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린 거 더야우밍까지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놓고 가는 걸로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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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